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욱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통합사회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답률이나 이런 걸 봐도 경제 파트가 조금 헷갈렸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본 개념만 좀 가지고 있으면은 충원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통합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 이게 항상 얘들아 통합사회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이고 첫 번째 개념이 뭐야? 시공사윤 구별하는 거야. 그치? 볼게. 자, 다음 자료는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네요. 와 대화한 내용이 일부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질문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있네. 자, 독도의 해양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챗봇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독도의 해양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공사윤 관점에서 탐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시공사윤. 각각의 관점에서 탐구하기 적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은 진술을 고르는 거예요. 시간적 관점은 얘들아, 시간적. 이거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독도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 아니야, 이거 윤리적 관점이야. 태도잖아, 그치? 다음 두 번째 공간적 관점에서는 독도의 해양 자원의 분포. 어, 그러네요. 어디에 얼만큼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잖아. 공간적 관점 맞고요. 잘했네요. 잘했어요. 세 번째 사회적 관점에서는 독도의 해양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법률. 그렇지, 제도나 법률. 사회적 관점 잘했네. 잘했네요. 다음 리을. 윤리적 관점에서는 독도의 해양 생태계의 시기별 변화. 아니,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시간적 관점이죠. 시간적 관점. 두 개가 바뀐 거야. 그치? 전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써있네요. 체포스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치? 전답 3번이야. 다음, 문제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갑 을례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A국의 흥겨운 추모 문화. 아니, 갑이 얘기합니다. A국의 흥겨운 추모 문화는 고인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 매우 너무 미개해. 어머나? 미개하대요. 다른 나라 문화 보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묵념하고 슬퍼하는 우리나라 추모 문화가 가장 우수해. 갑은 어떤 입장이야? 자문화 중심주의. 그죠?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야. 우리가 짱이야. 야, 쟤들 왜 이렇게 미개해? 이런 거잖아. 을을 볼게요. A국의 흥겨운 추모 문화는 고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아, 그 안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직접 맥락을 파악해보면 을은 얘기하죠. 뭐라고? 그건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주의적 관점. 문화상대주의야. 여긴 자문화 중심주의. 여긴 문화상대주의. 그렇다면 갑과 을의 문화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볼게요. 1번. 갑. 자문화 중심주의의 태도는 외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겠지. 왜? 우리가 짱인데 왜 외부 문화를 가지고 옵니까? 우리 것이 제일 좋은 건데. 땡. 2번. 갑의 태도.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겠지. 우리가 짱이라고 하니까. 3번. 을의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는 국수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수주의는 갑이야. 갑. 우리께 짱이야. 우리 것만 무조건 좋아. 이런 거. 무조건 K컬처, K문화, K-POP, K음식만 좋대. 무조건. 이거 국수주의입니다. 너무 심하면 국뽕이죠. 국뽕치사량. 이렇게 보신대. 4번. 을의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저 문화도 의미가 있고, 이 문화도 의미가 있고, 이 문화도 의미가 있고, 그 문화도 의미가 있는 거야. 각각의 문화가 의미가 있고, 어떤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갑과 을의 태도는 모두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갑은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우수한데, 너네는 미개한 거야. 이렇게 평가하잖아. 정답은 4번이겠다. 어렵지 않죠? 푸시면 됩니다. 문제 3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지지자, 강연자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인권을 침해하는 어떤 법이 있다면, 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노력이 모두 실패했을 때에는, 시민불복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공공성, 비폭력성, 처벌감수 등의 정당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시민불복종은 법에 위배되지만,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야? 시민불복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조건이 뭐야? 일단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요. 처벌을 감수해야 되고요. 공공성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처벌을 감수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볼까? 1번.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써있네요. 공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해야 된다. 정답은 1번. 그치? 2번. 시민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받아들여야죠.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니까. 3번. 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대상으로, 아니, 정의로운 법이 아니고 얘들아. 법을 일부러 어기는 거예요. 정의로운 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게 아니고, 그냥 법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4번.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노력보다 먼저 이뤄지는 게 아니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돼요. 5번. 시민불복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은 안 됩니다. 비폭력으로 해야 돼요. 그죠? 정답은 1번 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 사회에 있는 법을 일부러 어기는 거야. 그 저항의 의미로서. 다음 문제 4번입니다.